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의 믿음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뭘 감당시켰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오늘 본문에 라비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여인입니다 여자입니다 직업은 창녀였어요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민족을 배신한 여인이었지만 믿음의 편에 서기에 메시아의 계보에 든 영광을 얻은 여인 라비는 믿음의 승부수를 건 승리한 사람이오 올해 우리 믿음의 교회의 성도들이 닮아가야 하고 실천해야 될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 라비는 다음과 같은 믿음의 승부를 걸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여호수와 2장 2절과 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밤에 이스라엘 자선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은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아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라비 살고 있는 지역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입니다 가난한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여호수와는 먼저 여리고성을 반드시 점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가난한 땅으로 진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진행사항이었습니다 이때 정탐꾼 두 명이 이 여리고성에 잔입하게 되었는데 이때 숨어 들어간 곳이 바로 이 창기의 집 라합의 집에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라합이 정탐꾼을 어떤 방식으로 대안하느냐에 따라서 숨어 들어온 정탐꾼들이 살 수 있고 죽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라합은 자신의 민족을 배신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숨어온 이 정탐꾼들을 살리고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라합은 믿음의 편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여리고성에 살던 왕은 정탐꾼들이 잠입해 들어온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들똥이 나면 여지없이 라합뿐만 아니라 이 라합의 가족들과 다 죽는 거예요 모두가 죽을 처지에 있는 것도 본인 이 라합도 알았을 겁니다 라합은 숨겨두었던 이 정탐꾼에게 조건을 걸며 믿음의 승부를 걸어요 여수와 2장 12절의 기록을 보며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조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고 우리 목숨을 건져내라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민족을 배반한 것도 믿음의 승부요 정탐꾼에게 약속을 얻어낸 것도 믿음의 승부수요 라합은 믿을 수 없는 이 상황과 환경 속에도 믿음의 승부를 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네도 어떤 일에 투자를 하거나 사업하기 위하여 큰 투자를 할 때 그냥 절대로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 결혼하실 분도 있지만 결혼도 여러분 아무 남자하고 결혼하고 아무 여자하고 운명을 맡깁니까? 대충 살다가 헤어질 생각으로 여러분 만나는 사람 없어요 잘 만나야 돼요 중요해요 투자 가치가 있는지 믿을 수 있는지 지난 과거의 이력이 확실한 후에 계약을 걸고 앞으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여러분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두려도 확신이 없는 것이 사람의 앞일이지요 아무렇게나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기분 따라 여러분 어떤 것에 투자를 하거나 내 인생을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저히 검증하고 이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검증도 안 돼요 과거의 이력 또한 확인할 수도 없는 게 어떻게 믿고 나갈 수 있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라합이 믿음의 숭부를 건 것도 라합에게 들려왔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지만 이미 애굽에서 가난 땅으로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라합은 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고 믿음이 생겼어요 여우수와 2장 9절과 10절의 기록을 보면 이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갖출 수밖에 없는지를 알고 있는 구체적인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9절과 10절과 11절이에요 만하대 여왁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오나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감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왁께서 너희 앞에 홍해를 물을 말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느니라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우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흡이 믿음의 승부를 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경험이나 세상 지식이 아니라 여우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벌써 들었어요 그녀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진짜 산천하지에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이미 그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민족, 민족의 운명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민족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민족이 나와 나의 가족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민족을 배신하더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민족의 편에 서기보다는 정탕꾼과 약조를 하여 여우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2024년 내 삶의 어렵고 힘든 일이 나의 믿음을 위협하는 일들이 여러분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편에 서겠다 지금 당장 물질적인 손해가 내 눈앞에 보이더라도 나는 내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믿음의 편에 서겠다 내가 직장을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믿음의 손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믿음의 편에 서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말씀의 편에 여러분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핍박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 귀에 울린다 할지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쪽 믿음의 길로 걷겠는 그런 믿음의 승부수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승부는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단순히 사람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는 게 있어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지만 믿음 없는 것까지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이 일을 내가 하기에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것 주님께 나의 삶을 다 내어드린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승부요 믿음의 승부를 주님께 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를 나의 하나님 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로 삼아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건강 물질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나의 시간 나의 자녀 나의 재능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여러분 믿고 계시는지요 적지 않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무거운 짐을 치고 힘겨워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라요 주님께 믿음의 승부를 걸 때 여러분 온전한 승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해 아침 믿음의 승부를 걸어 승리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힘써 닮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승부를 걸어 난 올해 승리하겠다 내 가족 내 형제 자매를 나 구원하겠다 나는 믿음의 좁은 길 걸어가겠다 세상의 편에 서기보다는 말씀의 편에서고 믿음의 편에서고 주님의 편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생일에 가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한글자막 by 김achlan